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오랜만에 킹크랩! 킹크랩을 얼려서 회로도 드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4개는 얼려왔어요 나머지는 찐거고 몸통살은 여기 내장에 다 발라놨어요 핵불닭소스랑 간장 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박걸리 사이다 한번 사봤어요 아... 흠... 흠... 굳어야 되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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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회 본적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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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와! 아... 간장에 맛있게 such a little 이번엔 똥오룩 이번엔 똥오룩 이번엔 똥오룩 똥오룩 아.. 차가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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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똥오룩 이번엔 똥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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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따 먹을게요 사이에 양념이 똥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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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오옹 매끈 똥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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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그리고 사과맛이 너무 맛있어! 근데 치즈가 정말 맛있엉!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다 먹지 않고, 정말 맛있다! 다 먹지 않는다! 오늘의 수요리! 이것은 냉풀닭 소스! 엄청 맛있어! 뙤이 thành 뙤이거 같다 뙤이거 같고 뙤이거 같기도 하고 당면은 다 먹은거 같다 아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고..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딱 맛있다 관리 좋다 역시 한번 쫄깃하게 먹었을 때 뼈는 그치지만 엄청나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맛있어... 저는 찜닭을 먹었는데 딸기맛... 소스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 게 더 맛있네요 저는 치즈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거 같아요 치즈의 뼈드가 너무 맛있네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맛있네요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먹어야 겠어요 그냥 이거 먹어야 겠어요 콜라 초힘소스 초힘소스 녹았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건 두개가 너무 좋네요 이 조금이라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좀 더 넣어 먹어서 조금 더 먹으면 그런지 진짜 너무 맛있어서 아...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맛을 먹으면 더 맛있지 이제 한 입에 넣어서 터질 수 있는 맛 엄청나게 넣어서 매일 먹을 때가 더 맛있어요 다이어트는 좀 더 맛있지만 매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게 먹어야 했는데 하... 추억 미쳤다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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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다 잘 먹었습니다 킹크랩 아이스회 오늘은 킹크랩 아이스회 아이스타랑 나머지는 좀 쪄서 먹어보았는데요 아이스에 진짜 맛있는데요 시원하고 식감도 좋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회는 수율이 좋았는데 찜은 약간 수율이 덜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여기 남은 다리랑 이거는 다시 쪄서 제가 혼자 맛있게 먹을게요 그리고 몸통살 내장에 비벼 먹는 거 대박 오늘도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